인천의 대표 음악축제인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됩니다. 시는 인천시가 주최하는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를 오는 10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공연으로 전환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처음 시작한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2012년부터 8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된 데 이어 2020년에서 2021년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습니다. 매년 8월에 축제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관람객 안전에 위해 10월로 늦춰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며 진행하고 최초로 온라인 생중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